뉴욕 베이사이드에 있는 준하목 교회가 선교지를 후원하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회 앞마당에서 열린 바자회에서는 한식을 비롯한 음식과 의류, 도서, 전자제품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했으며, 교회 카페에서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도 열렸습니다. 뉴욕 준하목 교회는 매년 가을마다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에 모인 후원금은 선교지와 선교단체를 돕기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